5.1 2.1 3.1 명진 박수 네 감사합니다 2.3 자 이메일을 꼽아서 오른쪽을 하나 둘 마지막에 왼쪽을 더 했죠 이 골든디스크가 처음에 신천에서 열리려고 했다가 12월에 불미스러운 일로 신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국에서 대체하게 됐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로 상처받은 많은 분들께서 괜찮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에 또 안 오나요? 한국에 어디세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저희도 오늘 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둘. 마지막 백조입니다. 백조.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오. 아오. 이때까지 이런 프레스콘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플래슨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